이번 시간에는 로그인을 했을 때 사용자가 전송한 ID, 패스워드를 퍼스트로 받아서 그것을 인증을 하는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사용자의 ID와 패스워드를 이 위쪽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auth data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이메일은 egoing777-gmail.com 이렇게 하고요 패스워드는 111111 이게 맞는 패스워드라고 치고요 닉네임은 egoing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비밀번호가 소스코드에 있으면 이 소스코드를 공개했을 때 비밀번호가 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는 소스코드 바깥쪽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하는 것은 죄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해쉬라든지 또는 비밀번호 암호화 라고 하는 주제로 검색을 하셔서 비밀번호를 관리자들도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들도 볼 수 없도록 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의 사용자의 인증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의 인증 시스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시면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후석 수업으로 다룰 수도 있겠고요 자,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Express에서 포스트 방식의 데이터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또 여기 있는 이런 다른 코드를 참고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저는 참고해서 붙여넣기 했고요 크리에이트 프로세스가 아니라 우리는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? 로그인 프로세스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는 첫 번째, 이메일이죠 자, 두 번째 비밀번호는 pwd 그래서 패스워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write 파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워버려요 얘가 지워졌으면 얘도 지워야겠죠 자,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 사용자가 전송한 이메일과 위쪽에 있는 auth 데이터에 이메일이 같고 만약 사용자가 전송한 패스워드와 auth 데이터에 pwd 아니죠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수업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다니 이렇게 하면 여기 뭐예요? 인증에 성공한 코드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if문에 두 개를 중첩하니까 싫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밑에 있는 코드를 위쪽으로 이렇게 옮기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값과 오른쪽에 있는 이 값 모두가 true일 때 전체가 true가 되는 그 연산자 and 연산자 그럼 하나로 퉁 칠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는 session 정보를 기록하면 되겠죠 session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성공했다 라는 걸 보여주는 fake 구현부터 해봅시다 welcome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니죠 response죠 response send 후 이렇게 하고 이 밑에 있는 건 나중에 쓸 거니까 주석 처리 한번 해볼까요?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서 로그인 했을 때 welcome이 뜨면 된 겁니다 끝